지금부터 운원공 난개수모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엄숙하고 경관한 마음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해주실 분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원간에는 용동군수 정영철 군수님께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아흔간에는 용동군의회 의장 이승주 의장님께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조원간에는 용동문화원 백승원 원장님께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수고하시ér 수고하시ér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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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대발! 바라붙어 가세요! 끈 끈 네! 오! 네! 오! 숨긴 안 딸 인천관의 관세에 낳으십시오 보나보이티비 인천관의 관세에 낳으십시오 인천관의 관세에 낳으십시오 인천관의 관세에 낳으십시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악띠! 일일 이민 후학 영동군수 정영철 감소보 우 문흥공 앞성 남개 방향 보기 규천 자각 세서 철역 주원 감시 거기 청자 서수 공신 전헌 상향 규천 자각 세서 철역 주원 감시 규천 자각 세서 철역 주원 감시 규천 자각 세서 철역 주원 감시 주원 감시 아멘 또 학교 인하구 농담 농담 고 아흐вар 안을 나가 intervention 오늘 학교 인하구 농담 농담 해짓 Motors 이란 봉봉 이래서 쉽죠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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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영이달 악재 ерх부 동 Тут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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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